오늘 쉬나보네 지갑이라도 챙겨갖고 올걸 지갑지갑한 집구석을 놔도 갈대라곤 여기 보면 유야가 왜 이래 나도 한다는데 오빠는 방에 가있어 오빠가 있으면 애들이 눈치보니까 더 못한단 말이야 봉허트 잔소리잖아 나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방에 가서 쉬어 오빠 엄마야 아 뜨거 괜찮아? 배웠어요 기름 한 방울 튄다고 안 죽어요 언니 그거 다 타요 오빠 어떻게 아우 설탕 났나 봐 historia 엄마가 가고